아 내 얼굴이 오늘 이랬구나 이 상태야 아 아 들고 있긴 힘들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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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 안녕 이쁜데 이쁘니까 켰지 이쁘니까 찾아왔지 이쁜 모습만 보여줄봐 어디 가냐고? 안 알려주지 어젯밤에 눈 왔다 어젯밤에 눈 왔어 얘들아 내 말 듣고 있어? 다 너희 얘기만 하는 거야? 응 알았어 눈 오는 거 못 봤다고? 전류야 커피 마셔라 알았다 알았다 나 어제 새벽까지 안 자고 있었거든 집단적 독백이래 야 그래 너네 말만 해 자꾸 부산은 눈 안 오던데 미안하다 미안하다 나 왜 발음이 잘 안 되냐 요새? 미안하다 미안해 나 다시 완전 부산 사람으로 돌아가고 있는 느낌이야 뭐 완전 부산 사람이긴 하지만 서울에서도 거의 어? 내가 한 10년 살았는데 왜 이래? 도대체 아 이게 사투리를 많이 쓰잖아? 그러면은 말을 대충 하게 된다 인정? 인정하는 친구들 있나? 아마 경상도 사람들은 다 이해할 걸 아 답답해 봐봐 경상도 사람들 다 나와봐 빨리 말해봐 막 사투리를 막 쓰다가 막 이렇게 사투리를 써 쓰다가 갑자기 내가 안녕? 얘들아 뭐 했어? 이렇게 얘기하려니까 너무 힘들어 내 혀를 깨물겠어 아 아 경상도 그래 전라도도 있고 강원도도 있고 막 그렇다 애가 충청도도 있고 다 뭐 사투리 쓰다보면은 또 그 어? 소말말 쓰기 힘들어 표준으로 쓰기 힘들어 내 맘 그런 거 아니다 애가 그치? 말 맞다 해둬 그냥 맞는 걸로 해 그냥 몰라 시끄러워 맞아 이제 그냥 맞는 거야 이 집단적 독백 어? 진짜 언제까지 독백 할 거야 그래 사투리는 대충대충 해줘야지 느낌이지 그냥 느낌으로 얘기하는 거야 애가 맞지? 미안한데 이게 댓글을 보려니까 눈이 자꾸 가늘어지네 가늘어지네 아우! 나 진짜 열받아 내가 별방울 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이 표준어를 연습을 했고 서울말이 익숙해졌는데 말이야 그거를 내가 한 몇 주 경상도에 있는 친구들 내 친구들이랑 통화도 많이 하고 우리 가족들이랑 통화도 좀 많이 했다고 해서 다시 이렇게 사투리가 걷잡을 수 없이 나오는 게 난 이해가 안 된단 말이야 잠 못 자더니 화가 많이 났대 맞아 그래서 그런 거야 이해해 목도리 두르신 건가? 아니! 집업 후드인데 어휴 졸려 얘들아 노래 불러줘 얘들아 짝사랑 불러줘 자 5,6,7,8 내 노래 감당할 수 있어 뭐야 왜 우리 반아들 노래 다 잘 부르잖아 이것들이 다 다른 부분 불러 아니 처음부터 시작을 하던가 아 진짜 웃기네 얘들아 얘들아 내 말 좀 들어도 내 말 좀 들어도 오늘 뭔 날이가? 오늘 금요일이가? 오늘 금요일이가? 금요일 2시 다들 뭐 학교에 있을 시간이야? 다들 뭐 하고 있었어? 지금 회사라서 노래 부르기가 아 우리 반아들 아 우리 반아들 다들 맞아 맞아 맞다 취업한 친구들도 많고 회사 다니는 분도 많고 대학생들도 많고 오늘 내 종강일 종강했어요 금요일인데 종강했어요 집콕 중 코로나 때문에 다 안 간다고? 아 그렇구나 온라인 수업 쭉 쬐고 브이앱 들었다잉 다들 온라인 수업도 듣고 있고 그런가 보다 오늘 내가 진짜 신기하다 낮에 오랜만에 찾아왔는데 낮에는 많이 안 오네 출석률이 저조해 다들 바쁜가봐 그래서 내가 새벽에 오면은 어? 오빠 때문에 잠 못 자요 오빠 어떻게 해? 책임져 내일 나 뭐 있는데 그럼 언제 와? 뭐지? 아 미안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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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 혹시 음 내가 불러 내가 불러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곡이 있어 노래 내가 불러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노래가 있으면 추천 좀 해주세요 나한테 어울릴 것 같다 어 산들이 이거 부르면 진짜 잘 부를 것 같아 하는 그런 노래 있잖아 기성곡 나와 있는 곡 내가 부를 수 있는 거 추억은 사랑을 닮아 추억은 사랑을 닮아 내 노래 말고요 내 노래 말고 아니 뭐 그런 지금 너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창한 건 아니고 그냥 소소하게 노래 한번 불러보고 싶어가지고 신청곡을 좀 받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의 의미? 너의 그 한마디 말도 네 웃음도 나에겐 신겨운 약속 이건가 그건 몰라 아무튼 노래 가사는 내가 잘 모르는 거 알지 음 그래 웃지마 인마 니 가사 안다고 자꾸 옆에서 크거리고 아주 그냥 자 그러면은 나 지금 도착을 해서 이제 내려야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 하나 합주기가 됩시다 합주기 집단적 독백하고 있네 또 이거 근데 얘들아 악류 노래를 나한테 불러달라고 하면 나는 어디를 불러야 돼? 아니 그거 듀엣이잖아 둘이서 불러야 되잖아 근데 나는 뭘 어떻게 불러라고 압류를 신청을 하지? 미안하대 알겠어 알겠어 아무튼 그러면은 내가 지금 가야 되니까 어 공카에다가 어 공카에다가 내가 그 신청곡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놓을게 그러면 댓글에다가 어 좀 이렇게 쭉 적어줘 그럼 거기서 내가 한번 뽑아볼게요 오케이? 1인 2억 하는 거지? 실시간으로 1인 2억이 되냐? 니가 해봐라! 어머 왜 그랬어요? 쉽지 않겠지? 자 아무튼 자 그럼 내가 어 공카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그렇게 신청곡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나는 간다 안녕 밥 맛있게 먹고 응? 간다 간다 안녕 간다 안녕